안녕하세요. 형입니다. 이차입니다.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5명이 다 함께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. 옴니 형이 컴백했어요. 그동안 사실 팬분들이 많은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주셨는데 네.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걱정해주신 것뿐에 저 열심히 치료도 받고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이제 우리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많이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또 회복하고 있는 중이니까 많은 분들 응원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. 또 곧 추석이에요. 추석입니다. 또 오랜만에 또 친지 분들과 가족분들과 함께 계실 것 같은데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또 추석하면 저는 사실 송편 송편이 제일 좋아요. 먹으시면서 살찌는 거 걱정 안 하시고 일단 한 이틀 동안이라도 행복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. 씹히세요. 즐거운 추석 되세요 여러분. 안녕. 안녕. 또 만나요.